카페모카랑 이거 카라멜마키아또랑 뭐가 더 나아? 너 이상형 월드컵 아냐? 네? 이상형 월드컵 해? 여기서? 이상형 월드컵 해? 그렇게 추려나갈 거면 얘가 제일 나아! 모카! 모카? 모카! 모카 줄게! 그러면은... 사장님! 아니야! 이거 의자 정리야! 의자들 정리하고... 어... 철사정을 해놔... 사장님한테 한 번 더 기다리고 싶어? 네! 우리가 서비스가 좋은 커피숍이라고... 네, 네, 네. 매우 정 한 번 불러주세요? 네... 사장님! 어? 그러면은... 어... 음... 어... 천천히 보시고요! 아, 네네. 정해지면은 불러주세요! 네! 사장님, 여기요! 어? 어? 골랐어? 네, 주문할게요! 네! 아... 다 고르면 불러줘요! 다 고르면? 네? 천천히 골라야 되니까... 아, 예예. 바빠, 나 주문들어. 사장님! 주문... 아, 그렇지. 엽! 뭐 드릴까? 술도 파네요? 네! 술을 팝니다! 예! 술 드릴까? 술? 아니, 대낮부터 술 먹으면 좀 이상해 보이고... 아, 그래? 술 맛있는데? 아, 술 말고? 네! 어... 여기... 이거 맛있어! 이거! 네? 이게... 이게 우리... 뭐...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드릴까?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응! 어... 그러니까 다 고르고 나를 불러요? 아, 네네네. 고르고 부르면 돼? 네. 예? 예? 알겠죠? 예, 예, 예. 예? 천천히 골라야 되니까! 네, 네. 고르고 불러요? 내가... 아, 이게... 바쁜 사람이야. 아, 이게... 주문이 밀려가지고... 사장님! 사장님! 아, 씨... 골랐을까? 뭐 드릴까? 뭐가... 뭐가 맛있어요? 추천 좀 해주세요.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노야. 예. 그리고 라떼는... 라떼고... 예. 카푸치노는... 카푸치노야. 카페인 없는 게 뭐예요? 카페인 없는 게... 카... 카페인 없는 게... 요 밑... 요... 요기... 티 라인은... 카페인이 다 없어요. 여기가요? 예! 아, 그러면은... 저는... 어... 이중에서... 음... 그니까 고르면... 고르면... 고르고 불러요? 나를? 어? 여기 띵동 우리 안 설치 안 해놨나? 띵동? 띵동이 없네. 알았어? 다... 제발 고르고 불러요!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예! 아, 이제 골랐을까? 아... 딴 사람들이... 시끄러워할 거 같아. 어... 어... 음... 음... 일단 물 한 잔만 주세요. 물. 으아악! 어? 물, 물. 물? 네. 물 한 잔만 주세요. 물! 알갔어? 물이요, 물. 왜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어? 왜 소리 질렀어? 바퀴벌레 봤어, 바퀴벌레. 아, 뭐야 위생... 아냐, 아냐. 날랐어, 날라갔어. 어? 물 줄게! 예, 물 좀 주세요. 일단 물 줄게! 네네, 일단 물, 물. 어? 물... 대령입니다. 물... 아, 결정장애. 자, 물 왔고! 아, 이거 누가 골라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골라줄게. 아메리카노 먹어! 아메리카노. 아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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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녜. 아아! 제가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싸움 잘하세요? 네? 싸움. 싸움이요? 그냥 물어보는데, 혹시나? 혹시나 일촉즉팔의 상황이 곧 벌어질 수도 있고. 싸움은 잘 못하는데. 못하.. 못해요? 신고는 잘해요. 신고는 잘해? 네. 어디 썸났을때 전화는.. 그냥 물어본거야? 그냥? 그냥 물어본거고? 이제 하나 고를까? 예. 저는.. 그러면 저는.. 어! 어디 진동와나? 핸드폰 진동와나? 진동와나?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내가 주문이 많이 들어왔거든 내가? 밀렸어. 배달의 민족 주문 밑에서 계속 울려. 배달의 민족.. 어? 내가 탈게 많거든? 아 배달 맛집이에요? 그렇지. 어 배달로 시킬까? 여기? 카운터 주문을 한 이유가 있었어 다들. 아 내가 미리 들어왔어. 아..뭐먹어야 되네. 자 이제 골랐겠지? 이제는 골랐겠지? 아 예. 어! 아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예. 저 여기.. 이거.. 어음.. 저 한글을 몰라? 한글.. 아뇨아뇨 다. 밑에 영화도 적혀있거든? 예예. 다. 다. 어. 어우 술냄새. 뭘 이렇게 보는 거야? 술냄새 너무 많이 나지. 술? 예. 방금 좀 속상해서 마시고 왔어. 아 속상해서요? 예. 저 술 먹고 배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안 하지. 내가 하나 배달 저기 하지. 아..라이더들이 하지. 아 거의 골랐는데. 응. 카페모카랑 어. 바닐라라떼랑 응. 뭐가 더 나아요? 단 거 원하면 모카가 훨씬 달지. 아 그래요? 어. 어.. 물이 왜 까매졌지? 아 그 제가 잎에 헹궜어요. 잎을 많이 썩었나? 아니 조금요. 뭐가 더 달다고 그랬지? 카페모카 모카. 카페모카가 더 달아요? 모카 드릴게. 아냐 잠깐만 잠깐만. 어. 그러면은 헤이즐넛 라떼랑 어. 바닐라라떼랑 뭐가 더 나요? 헤이즐넛이 나. 헤이즐넛이 나. 헤이즐넛이 나. 카페모카랑 어. 이거 카라멜 마키아또랑 뭐가 더 나요? 너 이상형 월드컵 아냐? 네? 이상형 월드컵 해? 이상형 월드컵 해? 그렇게 추려나갈 거면은 얘가 제일 나. 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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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카 줄게. 그러면은 사장님. 아냐 이거 의자 정리다. 어. 의자들 정말로. 어. 철사자가 해놨어. 까줬어. 삼성페이 돼요? 삼성페이 돼. 돼요? 어 된다. 시키자. 애플페이 돼요? 애플페이? 그거 아직 도입 안 됐어. 아 아직 안 됐어. 그건 돼요? 뭐. 더치페이 돼요? 더치페이 돼. 너 누구랑 하게 혼자 갔는데. 사장님이랑. 나랑 더치페이? 알았어 내가 살 건 내가 먹을게. 난 아메리카노. 넌 뭐 먹을게. 더치페이 돼죠? 어 더치페이 돼. 그러면 사장님만 시키세요. 저는 그냥. 내 가게인데? 어차피 더치페이 할 거니까. 더치페이? 어차피 한 명만 시키면 되잖아요. 어. 사장님이 시키고. 너 혹시. 네. 시발새끼가 뭔지 알아? 네? 뭔지 아냐고 물어보면. 요즘 나보다 젊으니까. 몰라? 거울 나 그냥 봐. 아 왜요? 어 잠깐만요. 사장님 잠깐 와보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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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장실 어딨어? 아이씨. 화장실. 화장실? 네. 밑에 내려가보세요. 밑에 있어요. 별 2383 별. 여기 있습니다. 별 2383 별. 가. 아니 여기 있어요. hvad 1. 혹시! 이 새끼가 여기 있었나요? 안 왔죠? 여기 있는 거. 가발. 안 왔죠? has a身. 아 이제 한 시식도. 공부하자. 해. 감사합니다.